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어쩌면 이준석 자신도 왜 이러고 자신이 다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누구도 이준석의 행동이 계획된 행동인지 아니면 엄격결에 저지른 행동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12월 2일 날 이준석은 제주도에서 4.3 사건 유족 간담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윤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윤 후보가 누군지 잘 알 것입니다. 윤 후보가 모른다면 계속 가고 안다면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모욕적인 인식입니다. 윤 후보의 핵심 관계자가 누구든지 말하는 것은 자유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은 심지어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살이 사욕에 충성하는 분인 것 같은데 후보라고 통제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준석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내보는 것에서 불쾌감을 꾸준히 표출해 왔습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이준석의 첫 메시지 치고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본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듣는 사람들은 이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깽판을 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언론 앞에서 처음으로 서게 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 뚜렷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난리법석을 쳤는지 자기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핵심은 첫째, 둘째, 셋째의 형식을 갖추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단호하게 자신의 불만사항과 요구조건을 꺼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아주 집중해서 모여있는 기자들조차도 이준석이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준석의 말을 듣고 크게 의아해하는 그런 기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침묵 끝에 마침내 입을 연 이준석의 발언에서 그가 왜 경판을 치고 있는지 이유를 소상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준석이 당무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부산으로 순천으로 여수로 제주로 다니면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여러분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이준석이 기자들 앞에서 밝힌 그런 발언을 통해서 제 머리가 나쁜지 아니면 이해력 부족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준석은 자기 생각이 제대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그렇게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사건이 자제력과 통제력의 부족이나 상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그가 취한 취중에 올린 SNS에서 일단 실수를 하고 난 다음 이것을 신속하게 수습하는 쪽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사퇴가 당무 거부, 당대표직 사퇴 등으로 크게 확산되면서 깊은 생각 없이 부산행을 선택하고 말았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그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달리 다른 뚜렷이 내놓고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겁니다. 기자들 만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위를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인사가 제가 홍보비를 해먹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윤 후보가 인사 조치해야 된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는 겁니다. 홍보비 해먹었다는 것과 자신에게 준 모욕 정도의 사건이라면 이렇게 난리법석이를 띌 일이 아니고 당내에서 조용히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끈덕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거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당무 거부와 부산 여수 순천 제주행은 결국 철없는 아이처럼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대선을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도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동정은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도 있지만 어떠하든지 간에 이놈 저놈을 꼴보기 싫은 놈들도 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침내 윤석열 후보가 3일 오전에 직접 제주로 내려갈 모양입니다. 2일 저녁에 홍준표 의원과 만찬 자리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권했던 모양입니다. 일단 이준석에게도 출구를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출구 없는 상태에서 서울로 올라기가 본인이 너무나 견면적을 겁니다. 일단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줘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냥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이준석이 그냥 올라올 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만 있으면 되지 무슨 나이가 대수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데 나이도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사람이 철이 나야 되는데 자주 철은 나이와 대체로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도 철들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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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